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놀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킨 쉐이더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질문에 약간 요점 중에 하나는 푸른색 기운이 너무 많이 들고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약간 푸른기는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고 노이즈는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스킨 쉐이더의 항목에 어떤 것들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세팅되어 있는게 요거구요 어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창을 열어주고요 우선 이제 지오메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의 여기 있는 헤드 오브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트 뭐 눈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런데 이걸 조금 주의하실게 스케일이 너무 크게 되면 여러가지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정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0.1 정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놀드 쉐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원조 버튼을 누르고 어사인 유 매터리얼의 아놀드 쉐이더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빛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아놀드 항목에 라이트 부분이죠 보통 이제 그 주강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에어리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에어리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비춰주는 효과를 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한번 체크해서 변화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어리 라이트에 빛의 세기를 조금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포오져 익스포오저라고 하는 값을 5정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렇게 살짝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조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0정도 그럼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밝다 싶으면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7 7이 좀 약한 것 같고 9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반사하고 뭐 이런 광들이 한 개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깐 복사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비춰지는 빛 또 이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뒤쪽에서 비춰지는 빛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런식으로 정면과 약간 뒤쪽에서 비춰지는 빛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트를 세팅을 해 주도록 할게요 물론 뭐 보통 이제 3조명 이라고 해서 주광원 보조광원 뭐 백라이트라고 해서 뒤에서 비춰지는 빛 뭘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만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요것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부의 재질을 이제 표현을 해 주도록 할 텐데요 피부 재질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 이제 이미 그 메일로 답 질문 주신 분도 프리셋을 이용해서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셋에서 스킨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피부의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함이 조금 느껴져요 약간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킨의 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이제 베이스 라고 돼 있는 기본 색상이 없습니다 웨이트 값이 0 인건 여기 있는 이 칼라 값을 바꾼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 라는 부분이구요 베이스의 의미는 없습니다 스페큘라는 이제 표면에 비춰지는 그런 약간 이렇게 빛나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그런 효과인데요 어 약간 이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강하게 비춰지지 않게 러프니스 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반사되는 느낌 지금 스페큘라가 부드럽게 생기는 여기는 러프니스 라고 하는게 만약에 0.5가 아니라 0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각진 형태의 사각 형태의 라이트의 모양대로 반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피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러프니스 0.5를 적용해서 약간 부드러운 스페큘라가 매치도록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구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이라고 하는거 투명도 관련된 부분인데 살은 피부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은 사용을 전혀 안하니까요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구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서브 서페이스 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서브 서페이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불리는 sss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약간 이제 반투명한 느낌을 표현을 해서 이 피부에 반투명한 반투명함 이라고 하면 빛은 어느정도 투과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그런걸 얘기합니다 빛이 이제 맺혀서 보여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요게 이제 서브 서페이스 라고 하는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사용하겠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만큼 비중을 두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우선 웨이트 값은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서페이스 칼라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피부의 색깔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피부의 색깔 그래서 피부 색깔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약간 어두운 색깔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레디어스 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투과해서 그 밝혀지는 색깔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빛이 반투명 효과에서 요 코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밝혀진 듯한 느낌인데 요거의 색깔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디어스 색깔 약간 파란색 푸른 스킬로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 부분에 그런 그 파란색 끼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게 레디어스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투과 됐을 때 아 나오는 색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스케일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케일이 그 투과 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 을 하게 되면 전혀 여기는 이 레디어스 라고 하는 이 색깔이 투과가 안되게 되게 되구요 만약에 높이는 높일수록 여기는 레디어스의 칼라가 많이 투과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서브 서페이스의 옵션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타입이 있는데요 랜덤워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디퓨전 랜덤워크 V2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 이 세가지는 가장 랜더링 속도가 빠른 것은 디퓨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랜더링 속도는 빠르구요 그냥 표면에 일괄적인 추가량을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랜덤워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 부분 약간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얇거나 경계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죠 한번 제가 랜더링 해놓은 것을 테스트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요 세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퓨전 라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께 어 랜덤워크 그 다음 세번째 랜덤워크 V2 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랜더링 또는 얘하고 얘하고 거의 비슷하구요 20초 정도 그리고 V2는 40초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좀 써 그 피부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여기 있는 랜덤워크 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랜덤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에 효과를 내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스토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어 투가 됐을 때 그 약간 이 그 면의 이제 형태나 이런거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 정도를 더 줄여준다든가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되면 줄여지게 되구요 그 다음에 높게 되면 그게 더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브 서페이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코트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설정이 조금 되어있는데 이건 이제 표면에 약간 유분 느낌을 낼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코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서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구요 그 다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안쪽에 유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액정보호 필름을 붙인다 라고 하면 약간 코팅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두께감이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텐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게 코트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얼굴 표면에 유분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러프니스가 지금 살짝 들어 있어서 여기는 스페큘러가 살짝 덜 먹히게 되는데 만약 이것도 낮추게 되면 이렇게 살짝 아까 전처럼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큘러랑 항목이 조금 다르게 되구요 속성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스킨의 속성은 요렇게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브 서페이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선정을 해주는 거구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노이즈 때문에 약간 이 색깔 톤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걸 이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렌더 옵션을 좀 건드려 줘야 합니다 렌더 옵션에 보게 되면 여기 아놀드 렌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 보게 되면 sss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샘플링 이라고 해서 몇 번 몇 번 그 렌더링을 그 디테일을 그 정도를 디테일하게 할 것인가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퀄러티를 높이는 건 이제 카메라 항목이구요 그 다음 각각의 항목에 샘플링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퓨즈 스페큘라 트랜스미션 sss 그 다음에 볼륨 인력 시트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여기 이제 sss 를 높이게 되면 여기는 이 지저분한 노이즈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 10 정도 주니깐 아까 전에 렌더링 화면에서 본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구요 근데 렌더 속도는 훨씬 느려 지게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샘플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퀄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항목을 조정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답변이 되는 부분은 우선 어 그 아마도 빛에 대한 거 설정을 잘 해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sss 의 샘플링 횟수를 조정을 해서 퀄러티를 높여야지 노이즈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